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조력 내용을 고지받지 못했습니다. 이를 알게 된 국선 변호인이 해당 사안을 차별행위라고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는 차별행위라는 판단을 내놓았는데요. 발달장애가 있는 경우 수사 절차상 용어 이해가 어렵고 범죄 혐의를 소명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차별금지법과 발달장애인법, 형사소송법 등에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발달장애인 사건 조사에 관한 준칙 마련과 전담 사법경찰관 확대 등을 권고했습니다. 전 세계 축구인들의 관심이 쏠리는 2022 FIFA 카타르 월드컵이 시작됩니다. 벌써부터 축구 팬들의 열기가 뜨거운데요. 그 열기가 가득한 현장에 우리의 소리를 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관연맹인 전통예술단이 카타르 월드컵에 초청을 받아 공연을 펼칩니다. 관연맹인 전통예술단은 궁중음악기관인 장학원 소속의 시각장애인 악사들에게 관직을 주며 지원한 세종대왕의 관연맹인 제도를 계승한 단체입니다. 국내에서 활발하게 공연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대표팀 경기가 있는 11월 24일을 시작으로 8번의 카타르 월드컵 초청 공연이 진행됩니다. 공연에서는 아리랑과, 배 뛰어라, 범 내려온다 등을 연주하며 국악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릴 예정입니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창덕궁 해설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이번 서비스는 관람객이 별도의 기기를 대여하지 않고 개인 휴대전화를 활용해 창덕궁의 해설을 보고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문화재청은 음성 안내와 함께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영상을 제공합니다. 또한 외국인 관람객을 위한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문화재 관람의 장벽을 낮추고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창덕궁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 확대로 관람객들의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이 명료했습니다.